지금 사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작곡가 유재환 씨가 지난 10일에 SNS에 인생에서 하차하려고 한다라는 유서 형식의 아주 극단적인 시도를 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재환 씨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어요? 이게 뭐지? 이유가 궁금해요. 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유재환 씨는 지난주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회복해서 건강을 다시 되찾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다 살아난 유재환 씨가 유서 형식의 글을 게시를 한 이유는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변제에 대한 의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로 동정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환 씨가 변제할 금액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일단 조금 피해자 주장 또 알려진 거랑 본인 얘기가 조금 수치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이 작곡료를 한 사람당 130만 원씩 170명에게 받았다. 이거 계산해보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30여 명 중에서 실제로 나 돈 돌려줘 이렇게 배상을 요구한 사람 한 60여 명이다.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니까 한 7천 8백만 원 7천만 원은 넘고 8천만 원 안 되는 이 정도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유재환 씨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피해자가 100여 명 넘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한 50여 명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50명이라고 해도 한 6천 5백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주머니에 4천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가 어떻게 좀 변제가 될지 제가 다 걱정입니다. 유재환 씨는 꽤 유명한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 7,800만 원? 7,8천만 원. 이게 없어서 변제를 못했다. 쉽게 얘기가 안 가는데요. 유재환 씨가 해당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인기가 있어서 벌 때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가진 돈이 4천 원뿐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170여 명 되는 사람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자신의 이 자금 사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천 원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코인 투자를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일로 10억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10억 원 정도 날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지금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소통을 했던 관계였잖아요. 직접 일일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직접 일일이 전화하는 거에 사과의 마음이 당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4천 원밖에 없으니까 당장 못 갚을 때 조금 그 마음을 다독여 기다리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소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희롱하거나 우렁하는 게 싫었다. 이게 이제 피해자의 소통을 거부한 이유 이렇게 이유를 댔고요. 그리고 그런데 심지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명한테 그랬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2차가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네요. 아까 저는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뭐뭐 할 거다 짤막하게 소개할 때 유재한 씨가 4천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가가 분명히 여기다 4천 원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나 이게 잘못 쓴 건 줄 알았어요. 4천만 원이죠. 그래서 4천만 원인데 4천 원이라고 썼겠지 설마. 이러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대요. 지금 다 4천 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분 생각이 확 났어요. 가상화폐로 10억 원 탕진했다. 그리고 4천 원뿐이다. 그런데 해명은 또 명품 티셔츠 입고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 번 저희 방송에서 유재한 씨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제가 유재한 씨와 친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봐 너무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를 몇 번을 걸기도 했었는데 사실 유재한 씨가 이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중환자실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명품 티셔츠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라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명품 티셔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짚어보자면요. 유재한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싶다.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명 영상에 입고 나온 이 검정색 티셔츠가 현재 79만 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명품 티셔츠다라고 하면서 누리꾼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때 친하게 지냈었던 같은 동료로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유재한 씨가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였으면 당연히 이런 티셔츠를 안 입었겠죠. 그리고 이걸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현재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취재를 해봤을 때도 유재한 씨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염려해서 입을 정도의 지금 정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황이 너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일단 현재는 본인의 마음이랑 건강 상태를 추스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4천 원밖에 없어요는 본인이 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뭐 하러 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이요. 해명을 요구하는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와의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